아 욕 차지해야 되지 참 모바일로 스토하세요? 아 난 안해요 정식 그러니까 저는 빚기 때문에 그런 불법 프로그램 쓰다가는 욕도 먹어요 안돼요 풀방이었어요 자 이거 1, 2, 3, 4, 5, 6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잠깐만요 1, 2, 3, 몰아서 죽이자 자 몰아서 죽여야 돼 그래 이렇게 해서 자 몰아 몰아 몰아서 죽여 잠깐만 이 새끼 몰아서 죽여 풀방이어도 바로 시작했어요 어 이겼네 자 이번엔 뭘까요 야 체력이 왜 이러냐? 실드가 없어 비둘기티니님 안녕하세요 자 잠깐만 컴퓨터 컴퓨터가 컨트롤을 잘하는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뭘 번호 번호니? 유우순씨님 안녕하세요 빰빰 빰빠라빠라빠라빰 빰빰 야 좀 죽여봐 우리로 올라가서 우리 드럭은 뭐하니? 모바일 스타투가 돼요? 안되지 그거는 PC서버에요 야 이건 쉽다 에이 이건 쉽다 이건 쉬워 스팀팩 있으면 이거는 그냥 스팀팩 있으면 몰아 몰아버려 몰아서 죽이자 아 끝났네 야 이건 스톰 폐사자는 너무 어려운데 난 밑으로 간다 난 위로 갈게 마나가 있어야 되구나 75까지 원대법이요 자 몰아 몰아버리자 아니 몰아 주황아 너 밑으로 가고 위로 갈테니까 니가 몰아버리면 되잖아 스톰이 안돼요? 지금 야 이거는 나보다 잘한다 벌컨 따다란 아우 씨 야 주황아 좀 빨리 와 밑에서 아 진짜 사전거리 극혐이네 대사다 몰아버리면 되잖아 그래 주황아 계속 몰아 몰아버려 구석으로 몰아버려야 돼 아아아아 빨강강점진 알겠어 됐다 죽여 죽여 아 더글링이다 좋아좋아 나 위로간다 몰아버려 얜 몰아서 죽여야돼 얘 얘 몰아서 죽여 자 몰아버리자 나 위로갈게 이건 몰아서 죽여야돼 간다아 좋아좋아 잘했어 아칸? 아칸이야 왜 하필이면 야 근데 실더 없는 아칸인데 야 몰아버리자 이것도 몰아버리면 되지 몰아버리면 되잖아 이것도 이게 초보다면 실더 없는 아칸 아우 극혐이야 이거 EUD 요즘에 역 벌처 컨트롤이에요 왜 EUD인지는 모르겠지만 야 흰색 킬 수거죠 뭔 렉이야 이거 아우 파랑닛 렉이네요 역으로 벌컨하는거에요 울트라 울트라는 더 짓겠다 근데 가면 갈수록 얘가 업그레이드하는건 없구나 뭐라 버리면 되지 이것도 울트라는 훨씬 더 쉽지않나요 천사 택시님 안녕하세요 마이너스올님 에프타이틴님 안녕하세요 가냥님 안녕하세요 야 이건 좀 아니다 까꿍어리님 안녕하세요 천사님 스티커 좋아하세요 나는... 글쎄요 어? 아무거나 괜찮아요 볼레넌님 안녕하세요 야 이건 스틴팩 야 몰아서 스틴팩 썼다고 우리 스플레쉬로 다 죽는거 아니야? 어? 안써져 체가 없어서 안써져 체가 없어서 안쓰지다니 야 이건 에바잖아 스틴팩 없으면 어떻게 죽이라고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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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사님 스티커 하나 오직 1번째 소포도 감사합니다 넥 합류하셔도 돼요 아아 진짜 잘한다 컴퓨터치고는 너무 벌초 컨트롤을 잘해 오락오락오락 그렇지 잘했어 쿨럭킹 있니? 어 쿨럭킹는다 아니야 난 인스네어 쓸거야 난 인스네어 각이다 비켜 난 인스네어 각이야 인스네어 써 인스네어 써 잘했어 잘했어 인스네어를 잘 썼어 스톰을 왜 써 멍청아 스톰 약한거 같은데 인스네어 야 이 미친놈아 아 진짜 스톰 진짜 잘못쓰네 천사님 왜 싫어하냐구요 아 하도 목소리 닮았다고 그런소리들어서 아 좀 빨리와봐요 조항아 왜이렇게 늦게와 야 이거 이거 조항이랑 같이 합류해야돼 조항아 스톰 스톰 써라 스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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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톰만 써야돼 아 진짜 조항아 너가 믿을게 아니 인스네어를 왜 써 어 어 어 어 이겼 안 돼 뭐해 스톰 쓰고 죽지 왜 나갔어 그냥 나가버리네 클로킹하고 나가버렸어 야 이거 이거 타비제이 발언 좀 답변해서 이거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타비제이 발언 좀 금리하세요 매니저가 없으니까 지금 좀 그렇네 네 네 네 예